여주FC는 지난 26일 여주종합운동장에서 거제시민축구단과 2023 K포정규리그 1라운드 홈 개막전 경기를 치렀다고 27일 밝혔습니다. 거제시민축구단은 지난해 리그 8위를 기록한 구단으로서 여주FC의 뼈아픈 2패를 안겨다 준 바가 있었기에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었습니다. 경기장을 찾은 여주시민들의 열띤 응원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후반 35분 유청인의 슛이 상대팀 골키퍼의 손을 막고도 그대로 골로 이어졌습니다. 홈 응원석을 꽉 채운 여주FC 팬들의 열렬한 응원 속에 거제시민축구단을 상대로 1대1 값진 승리를 챙긴 여주FC는 오는 3월 4일 K3리그에 소속된 포천시민축구단과 홍구정에서 FA컵을 치르고 3월 11일 역시 홍구정에서 서울로원유나이티드와 K4리그 2라운드 홈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. 내외 뉴스 통신 원충만입니다. 내외 뉴스 통신 원충만입니다.